진짜 재밌다 이거 숙소에 해두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미니게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게임마다 우리가 목표를 걸고 성공 못하는 사람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? 미니게임으로 질점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면 팔뚝맞기 이런 거 아 팔뚝맞기? 맞고 신년 덕담해지기 아 너무 일단 1라운드 하는 거 보고 제가 팁을 드릴지 안 드릴지 오케이 한번 1라운드 연우 씨가 하는 거 보고 자 200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 일단 맞춰야죠 제가 막 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어 중앙으로 어? 우와 어? 우와 우와 뭐야? 자 불행했네요 여기서 세 번 다 맞춰야 근데 이득이거든요 아 아아아아아 어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요 잘한다 이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었 아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유지가 안 돼요 흔들리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4년이야 고정해서 한 번 해보ன bus 아 Cap 할 수 있어 준 가? 우와 해보셨래요?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러면 들어가죠 할 수 있어 아 아 뭐야 7점 남았어요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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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렇게 웃어 멘탈 점이에요 멘탈 점이에요 준비하세요 어 그래도 10점 한 번에 60점 올라갔네 아니 또 맞춰면 돼 네 또 맞춰면 돼 6점 5점 5점으로 진짜 아쉽다 자 연우야 네 우리 이제 유인왕락이 또 다시 가고 그러면 그때도 항상 같이 또 했으면 좋겠어 네 자 내년에도 건강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근데 주 millimeter 문장 cyj 아 으 죄송해요 저는 어 뭐야 안 때린다고 뭐야 대표적으로 때리고 아니었어요 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justamente 진짜 세다 이미 이런걸로 욕먹는 데는 도가 텄어요